안녕하세요. 작곡 전공 장범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적에 피터 팬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경험 있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웬디가 피터를 따라 환상의 나라 네버랜드로 떠나서 인디형과 친구도 되고 해적들과 격투도 하는 그런 동심과 낭만 가득한 모험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각 등장인물의 개성과 성격, 가치관을 담아 각 인물별 테마를 뮤지컬 형식으로 풀어내 여러분께 즐거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셨다면 저와 함께 네버랜드로 떠나보시죠. 내가 어렸을 적 보았던 신비하고 작은 성 어른들은 올 수 없는 코스로 또다시 함께 떠나볼까요 조용히 들어봐요 조용히 들어봐요 이 아름다운 소릴 마냥 다시 들리지 않다면 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들리나요 요정들의 멜로디 함께 요정의 가루를 바르고 아버지랑 하늘의 날을 우리 'd 해고 가게 해 좋게 걱정은 역시 살게 좋게 걸음의 고민 같은 것 없어 다 같게 손 tele- 모래랄 것 같고 너희들이 부르는 모랏소리네 발끝이 우릴 가서 내려끗자 탈세 동창이야 꿈에서 내보네 나에게 해적의 목숨을 가져다줘 상상과 조금 다르게 어두운 이곳 소중한 것을 지키려면 소중한 것을 지켜줘 비서가 족장에 탈구한 것처럼 좋아한 감을 속에 가려진 마음은 순수한 너희의 마음에 상처 주고 자신들이 원하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뭘 다하겠지 우리가 해적을 지고하는 이유 해적들은 곁에 새가 파도를 타고 온다 누굴 천조들의 가족을 빼앗을 현재의 시작을 알며 약소리에도 기죽지 없는 그 뜨겁게 기억 우리의 편이 된다면 지켜줄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정신으로 비타의 친구라면 지켜줄게 그 무엇과도 욕정 지켜줄게 가슴의 정철부질들이 당신의 정철부질들이 내가 식후에 계신다 내 맘으로 가난다 당신의 정아이 핫! 맘에 깔아지면 제대로 맘에 좋은 시험이 될 거야 미국의 정식이 찬이는 우리는 현실의 자동판보다 더 자동한 문구해졌다 그래들이 듣고 있는 여전소리는 앞선 자들의 힘이 우스소 바보같은 너희들을 짓받고 헛된 숨속에 갇힌 너에게 아는 말 꿈춘자 위로 할 수 있는 건 없어 너 약한 그대 개구슴 위에 춤을 춰 아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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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